사장님이 사장님이 많지 않나? 사장님이 많지 않나? 사장님이 크지? 커? 안 커? 빨리 얘기해. 7잔 되겠다. 뒤에 강사장. 7잔 되겠어? 그렇지? 어? 대답시까? 자, 오늘은 10월 5일이에요. 저거 뒤에 사장님도 잡았어. 봐라. 11시방이야. 11시방이야. 11시방. 사장님이 잡았어. 봐봐. 사장님 거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직원들 데리고 워크숍 와갖고. 오늘 밴드에 돈 좀 내겠어? 빨리 잡어 얼렁. 너무 멀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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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기, 오기. 들어가. 방어, 뭐. 삼치. 널랬다, 널랬어. 들어, 들어. 옆이들 안으로 넣어, 안으로 넣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방어도 죽고. 너무 힘들었다. 어우, 너무 빨리 써버렸어? 자, 오늘 한 번 찍고. 자, 뭐 보세요. 춘천에서. 자, 몇 분입니까? 11분. 야, 야. 저거에 맨딩 올리지 않아? 야, 야 하면은 하여간 뭐. 사진들이 다 나오니까 그건 알아서 아세요. 아이가. 자, 모셔요. 자. 얘들아, 이쪽으로 돌려. 그렇지, 그렇지. 아우, 고기 사이즈로 좋아. 아우, 오늘. 오늘. 5일이에요, 토요일. 10월 5일. 이쪽으로 놓고 가봐, 놓고 가봐. 오, 크다, 크다. 빨리 들어. 아우, 씨. 아, 줄이 풀려. 오히려. 그 앞에 드랙을 닫아야지, 드랙을. 아, 이런 초보자들 죽여서 와가지고. 앞에, 뭐, 뭐. 아, 저 앞에 드랙 닫아주라고. 들어줘. 저런 마발이들한테 고기가 막걸리 나오더라. 막 나온다, 막나. 아. 사장님도 한 마리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높이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고기가 닫아가 돼요, 안 돼요? 그거만 얘기해요. 이거 바디캐치에요. 네? 아우, 바치에요? 바디캐치, 바디캐치. 아우, 이봐요. 워크샵 들어오셔갖고. 야, 저거 뒤에 낙산 비치 호텔도 보여요. 바디캐치. 자, 낙산 사, 낙산 해변 앞에서. 여기 낙산항입니다. 삼치낚시로. 고기가 막 나와. 아저씨 손맛이 어때요? 아유, 몸땡이라 무거워요. 몸땡이가 무거워요? 아, 하지마요. 죽여줘요, 죽여줘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죄송했어요. 자, 쭉. 쭉 땡겨주세요. 아우, 사이즈대, 사이즈대, 사이즈대. 자, 배 잡은 건 알겠죠, 설마? 몸에 걸렸어요. 몸통이에요. 아, 이 아저씨. 자, 어떻게 해요? 삼치가 한 1m 50 될 것 같아요? 아니요, 50이요. 50이에요? 몸에 걸렸어요. 아, 이런 교통사고는 좀 내지 마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삼치 배떼기다 딱 걸어갖고 옵니다.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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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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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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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보고 온 거야? 어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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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놀려야지, 일로. 이쪽으로. 자, 오늘이 10월 5일입니다. 아, 내가 봤어요, 뛰는 거를. 기분이 괜찮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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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이 어때? 좋아요, 해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들어봐. 들어봐. 아, 높이 들어. 고기가 어때? 많아, 안 많아? 아, 좋아요. 좋지, 좋지. 어디서 왔어? 네? 어디서 왔어요? 충천이에요. 충천. 바닷가도 없는 데서 와갖고. 자, 봐봐요. 이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야, 강사자. 야, 대삼치잖아. 대삼치.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이야, 사장님 추천. 야, 오늘 직원들 데리고. 자, 오늘 용왕님이. 오, 봐라.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오, 거의 대삼치인가다. 나온다, 막 나와. 오늘이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 추천 팀들하고 막 나와요. 자, 우리 사장님. 줄 맞혔죠? 만세기 같은 느낌인데? 고등화야, 고등화. 그러면. 어우, 30대 만세기래. 이제 아주 잡아갖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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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좀 더 감고. 맞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몰라. 와서 저기. 벌써 이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시가 벌써 더 메탈에 갔다가. 이봐라, 또 나온다. 자, 들어. 고등화야, 이거는. 야, 어디 갔어? 지붕에, 이씨. 줄을 풀어. 오케이. 초 짜달라니까. 야. 들어봐, 고기 지붕에다 막 집어 던지면 안 돼, 들어봐. 응. 기분이 어때? 높이 들어, 높이 들어. 더. 고기가 많아, 안 많아, 금방 얘기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오케이. 고기 막 나온다, 막 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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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감고. 자, 봐라, 봐라. 고기 봐라. 삼치, 삼치. 자, 들어, 들어. 오, 야, 고도가 크다, 크다. 오케이. 그 막 넘으면 저기 낚싯대 부러져. 삼치 봐라, 삼치. 막으러 온다. 들어라,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야, 기 위해서. 자, 다시 감고. 그치? 반짝 sc-地 Corey. 자, 더 가봐, 3치 3치. 들어어, 들어어, 이쪽으로. 크テークodor. uradlea, 야, 들어와, 잘라, 이씨. 고기 Privilega 지 compliments. tribunalcyoutez, 하 donner하인 분의계 erdwwpgmgpmídsfgmcdllgpn. 춘천 아이초녀서 와갖고 아이가 나 줄 좀 풀어주고 줄 좀 풀어주고 아이야